음성군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성군 드림스타트는 올해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3개 분야의 총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8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신체 건강 분야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 등을 통해 동영상 시청에 과의존하는 아동을 위한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미디어 중동 예방 및 치유를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가까운 음면 행정복지센터나 음성군 드림스타트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하늘 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표호로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원종성 기자입니다.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